물론 항상 풍수에서 돈복 터지는 내용으로 혹은 돈복 터지는 의식으로 붉은색 과일이 많이 손꼽힙니다. 물론 붉은색 과일 돈복의 최고입니다. 이런 내용이 원론적인 또 보편적인 그런 내용이라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을 혹은 겨울로 들어가는 좀 더 세밀한 강론의 책갈피로 들어가 보면 뭔가 그 성장이 멈추고 또 잎이 지고 색이 그 퇴색하고 이런 식의 더욱 그 절실히 요구되는 그 색은 오행 그 목기운의 그 푸른색입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붉은색 과일뿐만 아니라 청색의 그 과일이 냉장고든 또 실내든 이렇게 그 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런 그 풍수준비는 또 돈복을 또 크게 불러들이는 그런 그 풍수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. 또 그런 상태는 그 오행의 그 균형과 조화를 더 크게 이끌게 됩니다. 푸른 과일은 집안의 그 활력을 의미합니다. 투자해서 그 수익을 원한다면 또 부동산 거래에서 더욱 그 유리한 그 거래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 푸른 목기운의 그 과일을 집안의 그 툴 일입니다. 돈복의 그 칼슘 역할이 바로 이 푸른 과일에게서 우리가 그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. 풍수에서 그 녹색 과일에 이런 적절한 배치를 또 권장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집에서 키우는 그 녹색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 그 실내에 이 녹색이 그 존재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의 그 풍수 여건의 그 공기의 질이 크게 그 정화가 됩니다. 공기 혹은 그 풍의 여건이 이렇게 그 질적으로 또 좋아졌다면 그런 환경은 금전운이나 그 화폐에너지의 그 유입을 또 가속시킨다는 것입니다. 활력이 그 사라져가는 그 가을 또 겨울의 그 시기에 이렇게 또 우리가 그 색을 통한 그리고 돈자석처럼 또 돈을 끌어당기는 그 과일을 통한 이런 그 풍수 배치는 집으로 또 더 많은 그 부위 기회를 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가을 겨울의 그 시기에는 그 나무의 모습이 황량하게 그 서 있는데요. 집안에서 또 이렇게 그 푸른색으로 보충이 된다면 또 집안의 그 돈복이나 또 가족 구성원들의 그 화폐에너지는 그렇게 그 황량한 그 벌판이 아닌 푸르름의 그 싱그러운 그 돈복으로 늘 그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